저희 브이로그 인사예요. 바이! 러브 유! 안녕하세요. 아 그 끝이 나죠? 그냥 바로 연습할까요? 여러분은 제가 초콜릿을 안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제가 초콜릿을 안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그러신가요? 잘하세요. 읽는 건 심의 중. 괜찮아요. 순해도 사람들은 언니를 좋아해 줄 수 있어요. 안 돼. 이건 너무 좋지. 라비탈 그리고 고개를 약간 이렇게 하고. 이거 반대예요. 왜 이렇게 알려졌어? 왜 이렇게 알려졌어? 아니요. 아니요. 왜 이렇게 알려졌어? 아니요. 완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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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파 연습 일차 끝나고 빨리 가야 돼요. 너무 추운데 연습해서 땀이 나서 옷을 그냥 반팔 입고 있어요. 입하다 감기 걸리는 거 아는데 지금은 덥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 타서 옷 입고 집으로 도착을 할 거고요. 네. 네. 오케이. 일단 끝이에요. 예. 오늘은 세 번째 연습 날이고. 의상 리폼을 해야 돼서 2시간 반 정도 일찍 왔어요. 이 옷을 어떻게 어떻게 잘 해서 위상을 만들 겁니다. 저 나름 옷 잘 만든 거 같아요. 바지는 일단 보고 싶다. 똑같아요. 이거 자부할 수 있어요. 어딨어? 집에? 네? 아니요. 저 상으로 하면 돼요. 아니에요. 근데 촬영 날이 보여줘야 돼요. 왜? 나는 왜 같은 팀인데 나는? 이렇게 야박해요. 유나은이랑. 유나은이 이렇다고요. 같은 팀한테도 보여주지 않는. 아름다운. 촬영 끝. 촬영 끝! 촬영 끝. 촬영 끝. 촬영 끝. 촬영 끝. 4차 연습 때 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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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러 갈 거예요. 저 장갑 짰어요. 되게 뒤에 막.. 도안이 없는데 그냥 짜고 싶어서 그냥 막 짜봤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귀여운 장갑이 된 거예요. 이게 또... 그러면 저는 연습실 가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받은 가현입니다. 안무를 제대로 쳐내지 못해서 남아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퇴근합니다. 퇴근합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46분. 10시에 연습이 끝났는데. 저희 다 왔습니다. 소리 싫어. 정말 슬프다고. 모두가 그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아무튼 내일 봅시다. 내일 옷을 만들 거거든요. 안녕. 오늘은 4일차. 하은이는 오늘도 리폼을 합니다. 2일차 연습을 저는 안 했고요. 얘네끼리 했는데 제가 그 다음 나이가 부상을 당해서 일주일이 미뤄졌나? 네, 거의. 촬영이 일주일이 미뤄졌습니다. 결론은 제가 아직 제대로 춤을 제대로 못 춘다는 거. 오빠 아까 왔어요. 그 말 하려고. 지금 빌드업 해놓은 거야. 이 말 하려고. 뭐야, 저기 뒤에 리액션 해줬네. 가능했는데? 4일차인데 아직 몸에 안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열심히 피드백을 했답니다. 비교 영상과 밑에 피드백이 좀. 이 장면 한 며칠 본 것 같아. 언니들이 동상인 줄 알았대. 그런 때마다 바느질하고 있어서. 세영이 했어, 리폼? 저 바지 볼래요? 어, 어. 내가 안 했지. 근데 유나는.. 네.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의상 같다. 트백을 볼 겁니다. 정치로만 틀어도 돼요? 네. 너무 웃겨. 그래서 추워야겠다. 그냥. 굉장히 힘듭니다. 아이고. 그냥 여기서 딱. 여기. 시작.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어, 길러가고 괜찮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이케. 저희는 지금 열심히 댄부전까지 마쳤습니다. 맥이 바로와. 신궁한다. 조심해. 어,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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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무섭다. 자 인사! 살차 연습 끝! 짜잔! 이게 무슨 일이게요. 세이미가 거의 마무리쯤 하고 있는. 여기 뒤에 보시면 세이미 탑이고요. 소영이가 도와주. 물감으로 하나. 메이드 바이 소영.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를 다 칠해가지고. 우와 정말 대단한 걸요? 다음으로는 제 옷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와 닉닉님의 바지인데. 여기 흰색 조각 패치였어요. 상으로 변신했다고. 그거 다 노랑 섹시하신 거예요? 맞아. 우와! 예쁜데요? 엄청 예쁜데? 찍어야 해. 나중에 화장을 더 해줘. 끝! 가장 끝! 옷을 입고 있어. 하이. 누구신지? 누구신지? 자 저희는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버렸지 뭐야. 저희 오늘 다같이 헤어피스 했어요. 짜자잔. 여기도. 세림이도. 머리가 무려 네 가닥이라고. 머리가 무려 네 가닥. 우리의 촬영지. 어마무시한 조명들. 와 역대급 조명. 예뻐. 누구세요? 누구시죠? 지금 얼굴도 안 나와서 누군지 안 좋아. 내일 아파요. 나 내일 아파. 나 내일 아파. 나 내일 아파. 나 내일 골골 대. 예쁘다. 아니 양념테이프가 없어. 그러면 옷핀으로 구장하자. 이런 물도 낼 수 있다. 촬영장 가는 게 쎄이 힘드죠. 쟤 운다 쟤 운다. 나의 손톱을 맞췄어요. 나 내 손톱. 장갑 끼는데 내일 팁 붙였대요. 봐보래요. 봐보래요. 어느 쪽 손이야 그래서? 이 손이야. 이 손이 더 예쁜데. 모모로 만들으라니까. 장갑 위에 붙어라니까요. 손톱. 이 사람들이. 나는 바보다. 우리 세영이 바보 아니다. 우리 언니 바보 아니에요. 나는 바보다. 괜찮아.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돼. 제일 나쁘다. 화이팅. 김바다. 화이팅. 우리 언니 화이팅. 화이팅. 바보 탈출 화이팅.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내가 큰 소품 파는데. 전시대. 이렇게 이렇게. 약간 예쁜 손. 이렇게 해서 찍는 거 알지? 똑똑똑똑똑. 오마이갓. 뮤비 버전. 똑똑똑똑똑똑똑. 아니 여기서 딱 이렇게 눈 맞든다 머리. 개시. 시은이. 귀여워. 오마이갓. 사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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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공업들. 이 핫핑크 콘셉트. 위에도 만드셨다고요? 본인 말고 어머님께서. 이거 붙었대요. 서영의 어머님의 손심이다. 멀리서 컨셉이 진짜 멋있었는데. 아무 생각보다 다 이상으로. 종이접기 한 거 같아. 학교 그 뒤에 게시판에. 왜 어머님이 만드셨다고. 잘 만들었다. 엄마 다 챙겨 봐. 어머니 최고. 최고. 우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만 했는데. 맞아. 저는 지금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사베지 어떠실까요? 나랑도 해줘. 지금은 얼빡을 다 찍었습니다. 이거 찍어줘요. 시작해요. 이거 뭐야. 완전 잘 찍었어. 저의 옷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흰색깔 하네스를 아크릴로 칠했어요. 그래서 핑크색으로 얹었고요. 이거는 그냥 흰색 옷에 이 시스루를 붙인 건데요. 이렇게 불꽃 모양으로 옷을 잘랐어요. 이 핑크색 천을 불꽃 모양으로 잘라서 붙였고요. 여기 언니도 이렇게. 이거 같은 선이 이렇게 됐어요. 맞아요. 이것도 잘나와세요. 여기 옆에 잘나왔어요. 맞아요. 아일렛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저희 리폼 대박이죠. 손톱 손톱 손톱도 이렇게. 이건 진짜 손톱이고요. 이것도 붙이고 이거 벨트도 다 붙이고 했어요. 이거 맞아? 아니 이거 같은데. 내가 해볼게. 약간 틱톡 찍으면 잘할 것 같아요. 나 진저미. 나. 이리와. 배현님 웃음 지으실게요. 오 좋다 좋다 좋다. 아 이거 짱인데?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머 귀여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겨드랑이 해줘. 겨드랑이. 귀여워 귀여워. 이거 겨드랑이 찍어주세요. 저거 해야 돼? 오 마이 겨드랑이. 다시 올라가겠는데. 귀여워. 아이고 지지야. 아이고 지지야. 아이고 지지야. 하은이 무릎에서 나온 윤거질. 아이고 이 꼬질이. 으이그 으이그. 으이그 으이. 모래 장난했대요. 안녕. 감독님이 찍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입법 공개. 미리 돌아주세요. 아. 에어어있 드디어 뭐야? 드디어 끝났다 끝났어요 촬영 끝! 저희는 하은이를 왕따시키고 저희끼리 끝을 내겠습니다 안녕 하은이 홀로 하게 해줄게 촬영 끝! 아닌데 나도 같이 했는데 촬영 끝! 카리나랑 윈터잖아 너무 완두껀같은데 언니 엔드폰 바꿨어요 뭐? 귀여워 애기 엉덩이 촬영 끝!